일부 리그 승격에 도전하는 K리그2 충남 아산 FC가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번 주말 경기가 없었던 충남 아산은 어제 서울 이랜드가 경남 FC를 꺾고 승점 3점을 추가하면서 승점 1점 차이로 2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충남 아산은 플레이오프 진출과 최소 4위를 확보한 가운데, 오는 9일 충북 청주와의 정규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최종 순위가 결정됩니다.